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회차 정산이죠 어 이틀하고도 8시간 남았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17만마리를 잡았는데 아 매소는 25억정도 가까이 되고 샘토스는 69개입니다 아 근데 물방울석이 하나도 안나왔네 와 레일러댄스 못해도 10시간은 넘게 한거 같은데 물방울석이 하나도 안나왔네요 가히 추격적이다 어 이제 수호자 수호자는 기본 아닌가 어쨌든 다음 단계 넘어왔습니다 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아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하네 아 수호자 영웅인가 보구나 다음이 와 물방울석이 어떻게 하나도 안나왔지 안나오게 설정이났나 아니그 아 그리고 아 사냥이 레벨업이 너무 안되가지고 결국에 샀습니다 경험치 쿠폰이요 와 너무 안되더라 그래서 맵포로 샀어 최근에 사가지고 이제 한 5 1,2,3,4,5,6,7,1,2,3,4,5 어 10장정도 쓴거같아요 진짜 안되더라구요 1시간 하면 한 10%에서 15% 10%? 15% 사이인거 같애 아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ypful 규모 Coordinating approved tick 퍼 посмотр 형